제대 군인은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대 군인 주간 라이브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주십시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고민 상담은 저희가 뽑는 거는 여기 뽑기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레트로 감사고 첫 번째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? 왕레인 제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는데 많이 해봤어요 많이 어 이거 네 안 나와? 안 나와? 야! 안 나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뽑아준 거지? 역시 황장군이 힘이 세서 이걸 세 바퀴나 돌려버렸네 우리 충호 씨는 뭐 이렇게 부상당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? 저는 안 다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아무튼 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워낙 건강해서 안 다치고 이게 이런 것들이 부셔질 거예요 맞아 맞아 군대가 힘든지 육아가 힘든지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육아가 힘든지 그거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 고민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? 이제 겪게 될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아이는 사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사랑하죠 이렇게 돼 정말 말씀하시는데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와 그럼 민주 씨는 만약에 저 나이가 돼서 해야 돼 저 상황이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? 저는 저 나이 때 재입대를 했거든요 재입대 네 스물아홉 때 재입대를 했어요 고민인데 어떻게 재입대를 알아요 죽을 때까지 후회될 것 같아서 황장군 이거 뿅망치 왜 가져왔어요? 아니 뭐 뭐 자꾸 망치랑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왜 있는지 뭐 황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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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셔서 아 나는 이거 있어서 우리 세 명 게임 안 자라 네 저도 저도 가위바위보 게임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갈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불만시켜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제 대군에는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할까요? 고성윤의 네 경례 네